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부흥의 둘째 날 나오신 우리 성도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능력만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의 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오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손을 포개오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위에 살리라 주위에 살리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의 배아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아멘 주의 손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손을 포개오 주의 손을 포개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살리라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살리라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살리라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살리라 주의 살리라 예수 예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으신 것만 아멘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으신 것만 아멘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 한번 감고 불러주며 나갑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으신 것만 또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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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